네, 반응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아,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, 아쉬워하는 소리 너무 작다 진짜 아쉬운 거 맞으시죠? 뭐라구요? 아, 자꾸 이상하게 남자분이 언니라고 하는 거 같은데 네, 저는 다 뭐 감사합니다 가을밤이라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추운 친구 나니까 학교 다라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뒷부대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린 건데요 마지막 노래는 뭐게요? 아우, 잘한 거 뭐라고요? 네, 맞았어요 굿나잇캐스예요 여러분 굿나잇캐스 아시죠? 잘 자요 우리 애기 네,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굿나잇캐스 들려드릴 테니깐요 잘 즐겨두시길 바랍니다 fifteen 다